자 어린왕자님 백부자님도 어서 복부자님도 어서오시오. 백부자 복부자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웃사춘인가요? 돈 버는 기업과 동업하라. 참 이게 말은 쉬운데 그죠? 아 본빛님 또 웃어요. 자 그럼 돈 버는 기업과 동업하는게 사실은 쉬운데요. 개인투자자들은 이게 어려운거에요. 왜그러죠? 안보니까. 뭘 안보죠? 버핏이 좋아하는 재무 분석은 어렵다고 아예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 버는 기업은 신경도 안쓰고 오로지 차트만 가니까 차트만 보고 열심히 따라가죠. 그죠? 그러세요? 그게 이제 좀 잘못된 투자인데 오늘은 돈 버는 기업과 동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한건 참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뭐 부담감때문에 못갔지요. 오늘 또 미국도 장이 조정됐다고 우리도 장이 좀 조정하나요? 예 뭐 그거 그럴래니 하고 시장은 늘 이렇게 조정하고 가는겁니다. 오늘도 찔뻑하고 내일도 또 내려가고 이게 뭐 뭐죠? 파도의 민물과 썰물이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시장은 늘 나렇게 흔들고 가더라.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을 안하고 오로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거죠. 실제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담고 가만있었을 때 늘 흔들면서 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쭉 올라왔다가 아이고 맞아요 저거 신고덕사적 신고가를 냈다가는 또 떨어졌다가는 또 하고 이게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건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건 역시 돈 버는 기업에다 동업을 했을때 좋은일이 벌어지는겁니다.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을 못하면 결국 내가 돈을 못벌기 때문에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라는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저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서 좋은 기업에 동업하는데 그 이제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기 전에 펀더멘털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방법으로 주식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들고 갔을때 좋은일이 벌어지는 방법 그래서 그 과연 펀더멘털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의 주시려야 되죠. 그것이 뭐에요? 투자에 대한 안목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가 딱 나왔을때 야 이거는 계속해서 미국 로키드 항공사가 한국에서는 기술을 이전 안해주겠다. 어? 사드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항공 시스템이죠. 안해주겠다. 아 비행기는 일본보다 싸게 팔았으니까 기술 이전 안하겠다. 자 우리는 8조원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기술 이전은 안받기로 어? 그러고 계속 매스컴에서는 뭐 받느냐 안받느냐 계속 이제 말이 많았었죠. 자 근데 참 실건 해놓고 제외시키고 참 미국을 제외시키기 정말 힘들죠. 그렇죠. 어쨌든 북한 문제가 있으니까 늘 억지춘향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건 입찰해놓고 제외시켜놓고 다시 수의계약하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실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기술을 우리나라 자체로 개발하겠다. 국방부에서 얘기했을 때 과연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음 음 자 잠깐만요 자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LIG NEX1하고 기술력이 있는게 대한민국의 하나테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테크인이 확정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아하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저기서 동업해보자. 근데 실적까지 좋게 나오면서 그거 같이 가버리죠. 그거 뭐 신나서 우리는 사는거죠 뭐. 그렇게 사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수익은 30% 이상 벌써 올라가서 가만히 들고 가는거에요. 이것이 뭐죠?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거를 보고 충분히 해석을 하고 기업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정부 정책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투자에 대한 안목이고 펀더멘털입니다. 어제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을 보여줬냐면 제가 코오롱 인도 우선주를 보여줬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신고가 내고 올라가죠. 뒷풍사와 소송에서 소송을 마무리 져서 이제 코오롱 스포츠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섬유를 하고 옷을 만들어서 시장을 옮겨갈 때 소송 걸려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 주가가 팍 떨어지니까 우리는 절호의 찬스다. 근데 갑자기 또 뉴스가 뭐라고 뜨냐 하면 합의를 했다. 그 손해배상을 125억인가 127억을 주고 이미 합의해서 날개를 달았다? 그럼 우리는 사자. 그래서 사서 올라간 종목이 코오롱 인도입니다. 기업을 보니까 돈을 잘 벌어요. 그럼 우리는 맞짱 뜨자. 그죠? 그것이 코오롱 인도 이렇게 산 겁니다. 또 신고가 냈네요. 네 수영장에 어서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도 모릅니다. 실적은 개선도 하고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해도 사람들은 짜릿한 수익에 오로지 뭐죠? 네. 급등주를 좋아하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 싫어합니다. 이렇게 퍽 파져 갖고 아 이제 소송 걸려서 이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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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니 뭐 이래도 됩니까? 남들은 떨어진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주식을 써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으니 이 신고가를 내고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제 샀을까 이거? 아무리 몰라도 우리 어디서 산 거 같은데 여기 이전에 샀을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아무리 몰라도 4, 50%는 났을 거 같은데요. 이걸 우리는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네. 50% 이상 났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바로 투자에 대한 안목이고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수영자님 돌고래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해석은 안 하고 자 그럼 어떤 해석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냐 하는 거는 본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투자의 지혜를 자꾸만 생기게 만드는 건 뭐죠? 그죠? 꾸준히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책도 읽고 전문가의 어떤 강의를 할 때 아 그렇구나 저기서 어떤 지혜가 얻을 수 있겠구나 야 저럴 때는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전 측면으로 해석하면 돈이 보이는데 기업이 좋아질 생기 기업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핵심은 어디 있죠?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거기 차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리스크를 걸어보는 거잖아요. 자 우리 유리원들 많이 오시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매수해서 들고 갔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면서 시장이 폭락하고 나면 나는 몰라 그냥 주식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좋은 일이 벌어졌죠. 본주 우선주 다 샀습니다. 우리 유리원들 지금 많이 올라서 따라가서 사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냐 어떤 분은 그냥 쫓아가서 삽니다. 다치는 겁니다. 유리원들은 이렇게 사놓고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도 12월 달에 기업의 쌀을 사라고 제가 악순 종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줬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분이 친절하게도 기업의 쌀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유 80학년 이상은 모릅니다. 그 이하 사람들은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 친절하게 종목까지 아주 채팅창에 써주더라고요. 그분은 샀는지 안 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가 그냥 전부 다 그냥 모두 모두 다 함께 차차차로 무진장 올라갔죠. 많이 난 사람은 150% 났고요. 적게 난 사람이 130% 늦게 산 사람은 30%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제 산 사람은 30% 났더라고요. 우리 호두마와림 여기서 샀으니까 이거 20% 났나 이제? 알려줬을 때 채팅창에도 알려주고 다음 카페에도 무료 종목으로 올렸을 때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죠. 그죠? 근데 한 40명이 그걸 리플 달아놓고 나는 5%만 담겠습니다. 5%만 담았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보기만한 님하고 절대수익님도 어서오세요. 자 이런 것이 뭐예요? 미리 업종 사이클이 가는 것을 선정해서 매수하고 들고 가니까 역시 수익이 많이 났죠. 그죠? 그랬더니 어느 분이 무료방송 이걸 채팅창에 보고요. 제가 슬쩍슬쩍 보여주면요. 막 주소 담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아 여봐요. 오늘 신고가 또 냈네 얘도. 아니 미쳐서 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투자의 눈이잖아요. 그러면 템플템 전문가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템플템 전문가의 종목은 다 갑니까? 다 신고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제가 시내 영역이니까 우리 무료원들한테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혼자 나가서 있죠. 돈을 있는 대로 빌려다가 몰빵해서 돈 벌고 유유히 사라질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뭐죠?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가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황금세린이 맞아요. SMD로 갔죠? 지금 기관들이 공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만 지켰으면 어떻게 해요? 들고 가시고요. 비중이 많은 사람은 반 잘랐다가 다시 추세가 살아나고 그럴 때 추가 매수하세요. 제가 분명히 벌써 이전에 벌써 떨어질 때 전자점을 깨고 내려갈 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추세를 계속 이탈하고 있으니까 반만 잘라라.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도 100%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골고루 했을 때 나는 이기는 투자를 가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몰빵하는 심리가 있죠. 몰빵해서 이기는 투자는 없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몰빵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기업입니다. 그럼 10년 투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를 제가 1억을 몰빵하면서 10년을 들고 왔습니다. 10년 전에 어디 벌었을까요? 10년이면 26년이니까 2005년에 2006년 여기서 샀다고 그러면 왜 벌어놨을까요? 잘 보세요. 몇 개 정보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게 몰빵 투자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죠. 지금 얼마 수익 났을까요?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139%입니다. 그럼 1년에 몇 % 준 거예요? 1년에 13.9% 싶으니 수익 못 준 겁니다. 100개 그죠? LG전자를 샀습니다. 아, 현대모비스를 살길게요. 한번 해볼까요? 현대모비스를 2006년에 자 얘는 몇 % 났나요? 207%입니다. 오우, 삼성전자보다 더 좋잖아. 나 몰빵했으면 1년에 20%씩 수익을 준 거네. 10년 동안. 그러면 이번에는 LG전자를 가볼까요? 어, 이거 뭐 이런 걸 막 천기누설 해도 되는 건가? 2006년에 1월 2일날 똑같이 1억씩 투자했습니다. 몰빵했습니다. 여긴 마이너스 38%입니다. 황금세례님 이해가요? 그러니까 몰빵하면 어떻게 해요? 개인투자는 죽는 거잖아요. 어우, 장기투자라서 10년 보유했더니 나는 뒤로 가서 죽었습니다. 아휴, 아직도 이거 38% 손실이니 언제 본전 찾아요? 남들은 주식투자해서 돈 벌었다는데 나는 그럼 골고루 담았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천만원, 저기도 천만원, 천만원 그러면 이기까요? 집까요? 무조건 이깁니다. 시장 상승장으로 갈수록 더 많이 이깁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자, 잘못 몰빵 투자하면 깡통날 수도 있고 손실 볼 수도 있지만 골고루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해서 10년을 보였더니 그냥 기본 100%는 벌어주더라.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분산 투자하고 그냥 잠자고 있어라.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안 해요. 왜요? 아, 돈 버는 건 몰빵 투자해야지. 그래갖고 몰빵 투자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추세가 뒤로 가고 있는데 여기다 몰빵 투자할까요? 이렇게 뒤집어진 종목에다가 몰빵 투자했으면 돈을 얼마를 벌었을까요? 자, 여기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몇 % 수익이 났을까요? 네? 몇 % 수익이 났을까요? 이건 마이너스로 나오네. 네. 이거는 뒤집어 놨더니 그런가 봐요. 그럼 반대로 63%가 남은 거잖아요, 수익이요. 사람들은 너무 쉬운데 투자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럼 돈을 벌 수가 있나요? 아이고, 어느 분이 그러니까 지방에 와가지고 어, 제가 강남에 사는데요. 어, 그래요? 제가 한 3억 투자자인데요. 여기다가 LG전자에다 너무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사고, 현대중공업도 많이 사고 3억을 갖다가 10종목에다 나눠 샀으니까 3천만 원씩 다 담았습니다.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50%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보고. 이게 딱 2년 전 얘기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마이너스 너무 큽니다.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유래방송 오시라니까 왜 안 오셨어요? 그 돈은 아까우시죠. 그렇죠? 공부를 정성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내가 연세, 연 나이가 먹어서 이제 공부하려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럼 공부 안 하려면 투자를 말아야 되죠. 그냥 있는 돈이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능이 어디에 있죠? 돈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무소유를 주장하는 스님 외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은 동업자 정신으로 가되 어떻게 해요? 좋은 기업인지를 알고 펀더멘털이 좋아질 때를 미리 산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오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떨어졌네요. 그냥 갈 줄 알았죠. 그쵸? 대안항공 그냥 갈 줄 알았더니 오늘 시작이 많이 10% 이렇게 되네요. 미국이 조정했으니까 저는 이미 10%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인지 몰랐지만 10% 될 거를 벌써 이미 알고 있다. 참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해야 되죠? 휴가철이 저기 길을 늘어섰대는데 길을 비행장에 온통 사람들이 여행간다고 줄을 늘어섰대. 내가 사보지 뭐 기다림의 미왕님 멋진 아이디입니다. 어서오세요. 그죠? 투자가 역시 기다림이잖아요. 제가 시장이 또 조정한다고 무섭까요? 조정할 때 됐겠지요 뭐. 그러면 편한데 그럼 좋은 종목을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 종목은 저거 왜 신고 가능 안 나가냐? 저는 몰라요. 우리 의료원들이 분명히 좋은 일 벌어지니까 가만히 보유하라 그랬더니 전문가님 저게 맞을까? 아니야. 틀릴거야. 주도주 업종을 작년에 12월달에 그죠? 인내외영관님 넣어서오세요. 주도주 업종을 가르쳐주면서 사라 그랬더니 아주 안 사고 아마 지금 산 사람은 백 몇 프로씩 나가지고 속으로 웃을거야. 아휴 글쎄 저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샀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야 모르고 500만원 5% 나 1억에 그냥 5%만 남았습니다. 어느 분은 5% 담고 제가 그냥 돈 벌면 무슨 어디요? 다시 가볼까? 두 분이 아이디 돈 벌면 뭐 아휴 어떻게 한다고? 좋은 일에 쓰겠다 그랬나? 저도 잘 몰라요. 다음 카페 가서 그 리플다라는 사람을 쭉 한번 읽어봐요. 재밌죠? 자 그런데 지금 얼마요? 아마 140%는 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료회원은 한 130% 났을 거고요. 이게 뭐죠? 우리는 투자를 미리 어떤 종목이 어떻게 업종 사이클이 돌아가는지를 알고 선점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화면이 정지 됐어요? 어? 모르겠네. 둘리님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움직이질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간 게 기업의 쌀이요. 지금 성수기를 맞았으니까 항공주가 날개를 달았다고 해서 어제 항공기들이 막 펑펑 날랐었죠? 시장이 조정하는데도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유료원들의 수익난 계좌를 잠깐 보여줬었죠? 네. 저거는 다 지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벤트를 합니다. 10시까지 그 그래서 어제 우리 유료원이 한 달 조금 반 정도 돼가는데 저한테 어제 유료방송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수익이 17% 났습니다. 총 수익률이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계좌를 보낸 겁니다. 손실난 것도 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69만원 손실났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좋은 종목 샀으니까 아무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10만원 손실나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다 이게 형급을 사고서 이건 뭡니까? 비어있는 건 본인이 샀던 종목이래요.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 빼고 그래서 산 종목들을 그냥 가만히 들고 이렇게 아무 일 없죠. 수익난 걸 그냥 본인이 얘기하면서 계좌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주식 사서 걱정도 안 하고 맨날 주식 사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봐도 되고 사놓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공부만 하니까 너무 재밌대요. 종목 추천 나가면 내가 업종 사이클에 없는 종목을 하나 사놓고 가만히 있고 아니 뭐 팔 건가요? 팔 일이 없어요. 특별히 악재가 나왔을 때는 팔아요. 그냥 보여줘도 됩니다. 우리 종목 아니니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샀다가 팔은 SK 케미칼입니다. 솔직히 뭐 보여줘도 괜찮죠. 이제는 우리 팔은 종목 우리 안 갖고 있으니까 SK 케미칼 우선주를 이때 샀습니다. 이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계속 사가지고 쭉 끌고 올라오다가 아 이게 악재가 나왔잖아요. 가습기 문제로 이거 당장 해결이 안 된다 이거 실적이 좋아져도 아마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끝내버린 종목입니다. 그러고는 안 샀습니다. 다시 좋아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내자. 또 한 종목이 있는데 또 한 종목은 자회사가 미국에서 실적을 엄청나게 부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족자가 너무 커져서 팔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제가 가끔씩 안목을 얘기해줍니다. 다 어떤 종목을 버려라. 7월 말까지만 들고 가는 종목이 비료 종목입니다. 아마 무료방송에도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진단하면서 이제는 농사철 끝났다. 비료 끝났으니까 비료 종목 붙들고 있지마. 당분간 어려울 거야. 농사를 접은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농사는 안 진 사람은 모릅니다. 비료는 이미 가을 농사까지 다 샀을 거예요. 농구들이. 그러면 실적은 나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사놓죠. 그렇죠. 그럼 농약 종목, 비료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뭐요. 올라가기보다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물론 예외 종목은 나와요. 다 그게 100%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해보고 우리는 잘라라. 저는 잘라라 그랬습니다. 슬슬 공부를 해가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투자로 가는 길인지 워런 버핏의 얘기를 조금 오늘 할까 합니다. 버핏은 투자를 하면서 그죠. 할아버지죠. 버핏 할아버지. 86세 됐으니까 만으로. 자. 투자의 해답을 어디서? 질문에서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다림의 미영님한테 예를 들어서 질문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 이 한금선 아버님 어서 오세요. 버핏은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질문을 던진답니다. CEO한테 매출액은 얼마냐. 세전이익은 얼마냐.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재고는 얼마됩니까. 그죠. 회사를 팔더라도 계속 담아서 사장으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부채 수준은 얼마인가요. 여기다 또 하나 있죠. 뭐죠. 자기가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자. 명재원님 어서오세요. 이러면서 질문을 하고서. 자. 이거 하고서. 회사를 팔더라도 계속 남아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면. 이 사장이 이 사장이 팔고 나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숨기고 몰래 나쁜 일을 숨기고 팔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고지곳대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회사 사장이 사고 자기를 일하게 계속 만들어주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죠. 이 얘기는 뭐죠. 많은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 이러니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무슨 에 그런 거 배울 때 버핏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사업보고서 들고 앉아서요. 손익계산사나 보고요. 재무상태표가 어떤지 현금 흐름표가 어떤지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책들을 읽었음에도 뭘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안하고 오늘도 전문가님 차트가 갈 것 같습니다. 예. 차트가 갈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거 사시죠. 사야 됩니다. 네. 착각해요. 화이팅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사는가요? 그렇게 안하는 버핏은 세개치 둘째감스러운 부자가 됐고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오로지 지금도 차트만 보고 상황가 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글쎄요. SM이 너무 떨어져서 아픕니다. 쇼커버링이 들어오려나 이제 그죠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겠죠 공매도 무진장했습니다 기관이 이건 조사해본 바합니다. 우리 유리원들 같이 아이고 기관이 공매도를 엄청 쳤구나 자 자 그러니까 아프게 조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들은 역시 삼바람님 어서 오세요. 어휴 웬일이세요. 낮에 시간이 나셨나요? 자 그러니까 삼바람님 계좌가 공개됐어요. 하하하하 수익이 많이 나셨다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를 예 어떻게요? 공매도 하는 거를 따라가서 우리가 그러면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반 자르고 여기서 추세가 이탈할 때 제가 비중 축소하세요 비중 축소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다시 쇼커브링에서 돌아올 때 사도 듣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서울비 컴퓨터공학자인 민병기 교수가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무례방송에서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관심있게 안 듣죠. 15%까지는 잘라도 좋다. 15%를 넘으면 15%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안 잘르는 것만 30%가 손실나면 안 잘르는 게 초과류가 낫다. 그죠? 네. 15%까지는 손절하는 게 비중을 축소하거나 손절하는 게 유리한데 30%가 폭락을 해버리면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62.5%래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팔아야 돼요? 이제는 맞짱 떠야죠. 그럼 여기서 제가 점점점 깨고 내려가서 10% 손실입니다. 15% 그럴 때는 반으로 축소해버렸으면 손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축소하라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중이 많습니다. 포스코에서도 이 세상에 반만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억을 몰빵했는데 반만 잘랐다가 돌아와서 지금 샀으면 지금은 본전도 찾고 수익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걸 2억을 몰빵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요? 반터막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니까 아직 본전 가려면 아직도 물었잖아요. 언제 본전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담으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없을 때는. 기업 분석도 안 되는 사람이 그냥 비중원 왕창 사가지고 무진장 사놓으니까 감당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그릇은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다 잃어도 끄떡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비중이 천만 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 때문에 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몰빵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잃어도 내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담으라는 거예요. 저는 기업 분석 능력도 없고 시장에서 돌아가는 폰더멘탈 보는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싹 이뤄도 아무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투자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생선 장수가 차트쟁이는 돈을 못 벌고 회원들 때문에 돈을 벌고 생선 장수는 트럭을 끌고 오늘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백만이 남든 이백만이 남든 주식을 사놓고 안 벌잖아요. 안 봐. 근데 그 사람은 몇 억을 벌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기업이 망할 기업 아닙니다. 아휴 푹 떨어졌네. 아휴 나는 이백만 원 남았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한 오십 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백만 원 또 사지 뭐. 그죠? 이게 뭐예요? 정리시 투자잖아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또 또 떨어지냐? 알았어. 또 백만 원 또 사지 뭐. 기업 망할 기업하니까 가만히 사놓고 그냥 알아서 니가 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정한 투자예요. 그것이 진정한 동업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업의 재무자 상태표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숫자로 증명하지 않는 기업은 우리는 통업하지 말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맞아요? 좋은 기업을 사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시장이 지금 폭락하고 막 이십 몇 분이 빠진다고 그래도 자관 우리 종목을 이렇게 사놓고 좋은 기업이래. 돈 잘 본데. 아니 봐요. 돈 잘 본데. 아무 일이 없죠? 아이고 제가 이거 왜 고려개발이 나와? 그 대림산업 치고 놓고 고려개발이 나오대요? 네. 이거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가잖아요. 아무 일 없죠? 아무 일 없죠? 그건 안 듣잖아요. 그건 안 듣잖아요. 번정할 때까지 죽어도 나는 못 팔아. 분명히 우리 방송에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큰일났네. 뭐 신고가를 이게 뭐 남들은 떨어진다고 아우성이고 시장이 조정한다는데 이건 뭐 신고가로 풍풍 날라가고 아이고 참 어떻게 된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저는 모르죠. 네. 돈을 보니까 우리는 돈을 보는 기업에다 동업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게요? 여기서 샀죠. 여기서 샀는데 지금 공짜로 배당도 배당을 주식으로 줬어요. 배당도 받고 돈도 벌고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야 이건 50% 났겠다 이거 아휴 유료 온도는 신났네 이거 아휴 뭐야 이거 전 몰라요. 80% 났네 이제 이야 우리가 아까 산바람 내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휴 유료 온 종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 보라고 그래 돈 버는 기업은 안 보고 오늘도 뭐죠? 아휴 저런 저기 삼성 엔지니어링 그죠? 삼성 생명이나 들고 있고서 이제 아휴 삼성에서 돈 벌어 줄 겁니다 돈 벌어 줘 꺼이꺼이 이제 되고 있죠 그죠? 아휴 나는 어떻게 돼 진짜 머리가 슬슬 아프기 시작해 아이 누구는 가만히 있어 저렇게 빵빵 날라가는데 아휴 무슨 종목인데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손이 간질간질간질하다 주가를 아휴 왜 신고가 내고 가니까 참 저건 다른 종목이에요 주가를 무시하고 기업에 경영하는 사장의 입장에서 분석하라 내가 기업을 통째로 인수한다 생각하면 부실 종목을 살까요 저보고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기업을 사라 그러면 저는 안 사요 그죠? 아 돈 잘 버는 기업을 뭐 그것보다 돈 적게 줘도 돈 무진장 버는 데 뭐 아휴 어휴 동국지약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동국지약을 한번 어휴 지난번에 어떤 분은 사가지고 이제 떨어졌네 그렇다고 팔 거예요 야 야 야 10년 전 지금까지 이거 뭐 이 돈이 돈이요 돈이 얼마야 저는 모릅니다 돈이 이게 얼마야 그죠 그 좋은 종목들을 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경영자 입장에서 내가 회사를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보면 당연히 좋은 기업에 동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나는 주가만 오로지 보겠다 야 올라가고 또 보겠다 그러면 기업이 보이나요 기업이 안 보이죠 돈 잘 버는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주가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동업할 자격이 안 되는 거고 착실하게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착실하게 돈 벌어서 3년이고 5년에서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 들고 가요 전문가님 아휴 저는 못해요 아휴 그냥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아휴 우리 유려원도 저보고 얼마나 속된 말로 뭐죠 자꾸 긁었어요 전문가님 아휴 이거 사가지고 가는데요 아휴 떨어져요 전자점 깨고 내려와요 떼고 내려와요 팔아야 되나요 걱정돼요 팔아야 되나요 아휴 여기서 이거 떨어지는데도 난리에요 참 신기하죠 그죠 아니 여기서 이거 한 달 떨어지는데도 아휴 전문가님 아휴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떨어지는데 그냥 손절할까요 쫓아가서 샀어요 여기로 아휴 여기서 쫓아가서 샀나요 이거 떨어지는 거 같고 이거 몇 프로 떨어졌는데 그래요 얼마 떨어졌나 볼까요 그런데도 이거 떨어졌는데도 아휴 신저가 깨고 내려간다고 저보고 전자점 깨고 내려간다고 10%뿐이 안되는데도 그냥 흔들려가지고 전문가님 팔아야되나요 지금 가서 뭐라 그래요 아휴 안 팔게 해서 진짜 감사하죠 진짜 팔고 싶었는데 아휴 어떤 종목 또 있어요 아휴 팔라고 막 그런걸 왜 팔아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가지 좋은 종목 들고 그렇게 못 참아요 알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쭉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게 이렇게 떨어지더니 뻥뻥뻥뻥 그냥 양봉 내면서 계속 올라가버리니까 아휴 뭐 저런 종목이 다 있냐 갑자기 왜 그러는거야 이렇게 떨어지더니 두달동안 양봉으로 쭉 내려갔다 아휴 저보관이 안 팔게 정말 잘했어요 팔긴 왜 팔아요 좋은 종목을 더 사야지 더 사 제발 좀 더 사 그랬더니 제발 더 사 괜찮으니까 아휴 뭘 보고 저렇게 얘기하는거야 더 사 더 좋은 일이 생기니까 맘 놓고 사 세상에 아휴 올라갔어요 또 놀랐어요 어휴 올라갔어요 어휴 시기자만 조정하는게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80% 잖아요 수입률이 그러면 배당받은 것까지 있죠 주식으로 배당받았으니까 배당받은 것까지 있죠 배당받은 것까지 했으면 80%가 뭐예요 85%나 90% 됐겠죠 주식받았으니까 백주사서만 주식받았으면 0.5주를 받아 얼마 주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면 얼마 돼요 전 몰라요 0.2주를 준다고 해도 100주 중에 20주를 더 준다 그러면 20주가 지금 여기에 120주가 됐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저는 몰라요 본인들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골라서 여기 유료군으로 와 계시니까 궁금한 건 물어봐요 괜찮으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주가만을 살펴보는게 아니라 내가 마치 주식을 살 때 워런버핏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할아버지가 주식을 대할 때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는 듯한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제가 저 회사를 만약에 주식을 사는데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서 내가 회사를 들고 가겠다 주식을 사면서도 주가를 보는게 아니라 기업을 통째로 내가 운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봐요 제일 먼저 보니까 사업가에게 어떤 회사를 사들이려고 할 때 사업가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황금소나문이 예를 들어서 아까 유진테크를 살겠습니다 그럼 유진테크를 살려고 그러는데 기업 분석을 딱 볼 때 제일 많이 봐야 될 자리가 어디에요 야 이거 천기무소리인데 어디를 봐야 돼요 아 저는 그런 거 분석할지 모릅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누가 한번 써보시죠 어디를 봐야 될지 기업을 하나 산다고 그렇게 하자마자고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실적이요 재무재료요 부채로다 현금이 많은지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렇죠 기업이 돈을 벌어서 열심히 열심히 돈을 법니다 영업을 해서 그럼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공제하고 아이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 물건값도 내야 되고 이런 거 다 내고 남아서 뭐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우리 기업은 현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지 아니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빚 갚고 뭐하고 월 뭐지 원가 내고 뭐지 다 내고 나니까 나는 마이너스야 그럼 그 기업을 살까요 다 공제하고도 돈이 철철 넘지게 보는 기업을 살까요 철철 넘치는 보는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사업가라면 퍼핏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가 없는 기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채가 없으니까 이자 감당 안 해도 되고요 부채가 없으니까 현금이 그냥 버는 대로 뭐죠 아이고 저거 뭐야 팔고 재고만 안 쌓이면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돈이 들어와서 그냥 내 계좌에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그 기업을 사야지 돈도 못 버는 기업에 돈을 해놓고선 좋다고 그냥 아유 차트가 갈 겁니다 우리는 장기투자기 때문에 안해요 다 기업 풍속을 해보면 차아 돈을 왜 이렇게 잘 버냐 아무리 봐도 나는 야 돈을 차아 이케 이케 돈을 잘 버니까 그냥 그냥 계속 계속 가는 거잖아요 계속 주가가 미쳤나봐 이거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기업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돈을 못 벌면 이거 가겠어요 너 이거 너 뭐야 부채가 막 600 뭐 500 몇 프로씩 되는 종목 340 프로씩 되는 종목 그냥 무조건 사놓고 차트가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사요 설사 단기로 급등을 해주도 안 삽니다 이게 제가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 좋은 종목 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이 평평 일어났는데 그걸 왜 사야 되죠 그런 모든 기업이 현금이 막 쌓이고 있다라는 건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그냥 기업의 가치를 따라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여러분이 다 책에서 배운 평균 회기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꺼지네 커지네 커져 점점 아니 그러면 주가는 지금 아직 시가총액 그것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업의 가치를 넘어서 자그마치 10배 20배도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만두더라도 기업의 가치보다 싼 종목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슬슬 산다고 그랬죠 어제도 그랬죠 야금야금 사고 있다 아니 기업이 돈이 아니 현금이 세상에 자기가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 시가총액 주식의 모든 가격보다 넘치는 주식 회사가 있어 에이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로 유료는 알죠 배우니까 어우 슬슬 계속 사세요 그냥 모아놓고 가만히 있으세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제 가치를 찾아갈 때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들이 큰 손들이 그걸 쳐다보는 순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니 나도 동업해야지 하지 말라 그래도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가치투자잖아요 네 가치투자는 아까 기다림의 미왕님처럼 기다림이 많아야 됩니다 역시 기다림이 많았을 때 큰 수익을 주는 겁니다 실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어휴 오늘도 뒤에는 잘 안 빠져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놓고 여기서 사놓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고 가니까 이게 뭐예요 빠지지도 잘하네 계속 가고 있어요 이 11개월 회원입니다 11개월 지금 됐어요 1년 제 방에 처음 제가 유료방송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시는 회원인데요 8월 17일날 했으니까 이 시장에 폭락하는 장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놓고 이렇게 떨어지는 애도 아무 얘기 안하고 아휴 황금소나무님 참 그죠? 참 에스키 머티리얼리도 어떻게 해요 신고가로 날라가지고 얘도 어제 신고가로 했죠 난리 났죠 뭐 대장 반도체가 주도주로 간다는데 나는 없어 에스키 머티리얼리도 오늘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이봐요 빠지지도 않고 가요 신고가로 그냥 계속 그냥 몰래몰래 샀어도 그죠? 무료방송에 와서 몰래몰래 주웠어도 지금 돈 많이 벌었어 저도 못 먹어 그죠? 그리고 아직도 짜릿한 하택이나 이런거 사고 뭐 중국 원양자원 이런거 사서 상한가 간다고 여기가서 매달려요? 에? 관리종목으로 넘어와서 중국 원양자원 아휴 참 왜 안나와? 어? 영어로 되어있나? 어휴 그렇군요 중국 왜? 관리종목 아 상나왔대 상 어휴 황금사나무님 이야 멋지신다 어떻게 그걸 주워 담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저기 2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계좌 보여줬잖아요 네 파인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분거에요 진짜 400만원뿐이 없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와 이분이요 예 돈이 400만원뿐이 없어서 200만원 유료방송 들어와서 가입했잖아요 아 돈 돕는데 뭐라갔어요 그랬더니 아 공부가 우선이래요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들더래요 그냥 무조건 들어왔대요 그래서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아 그러더니 그동안 월급 타면 친구들하고 매일 만나서 그냥 심심하면 외식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친구 만난걸 거의 다 끊어버렸대요 바쁘다 그러면 핑계를 대고서 아 그러고 그냥 돈을 200만원 갖고 유료방송에서 종목들을 꾸준히 그냥 18주도 사고 4주도 사고 2주도 사고 7주도 사고 이런거에요 이분이요 에? 이렇게 해서요 그럼 봐봐요 재밌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어떤거 오는거 27%나고 17%나고 16%나고 에? 다 다양하죠 24%나고 15%나고 20%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담은거에요 골고루 그거로 그래서 자기가 몰래도 이제 해봤대요 네 어서오세요 몰래 이제 뭘 해봤냐면 주식을 사가지고 기업분석 배울 방법을 배웠으니까 몰래 사서 팔아보기도 해보고 사보기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까먹기도 했대요 그래도 지금 700만원 됐다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배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참 그래서 친구들을 안 만나니까 거기서 세이브가 되더래요 돈이 그러니까 뭐 거다 돈 어디다 가요? 그냥 주식 사는데 그냥 올인하고 저녁에는 그런거에요 공부하느라 이 주식 공부가 그렇게 재밌다는거에요 앞으로 이제 희망이 보여 드리는거에요 어 그래 좋은 정보에 담으면 아무일이 없구나 이상하게 주가가 올라오면 개인들은 도망치더라 자기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왜 돈을 벌어주면 도망가지 그래서 공부 진짜 집에서 열심히 안되잖아요 그건 이제는 앞이 보이잖아요 희망이 아니 은행 갖다 놔봤자 700만원 갖다 놓으면 이자 몇 푼 줘요? 돈은 생기지도 않아요 지금 1.5%도 안나오잖아요 적금도 봐야 그죠? 예금 넣어봤자 1.5%도 안나오는데 좋은 주식도 그냥 돈 5%니까 아까 봐봐 유진테크 날라가는거 봐봐요 아 이런거 날라가는데 이게 샀으니 아까 우리 지금 뭐야 황금소나무님 봐봐요 공짜 종목으로 이거 사가서 신고가 나는게 아니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왜 신고가 내고 가는거야 그냥 보여주니까 그냥 사봤대잖아요 100만원 들고 애경유아도 샀대요 이거 봐요 안 빠지고 이렇게 가는거 있는거 봐 아이 우리 종목은 봐 신고가 내고 가잖아요 이거 얼마야 신고가 돈 막 벌어주네 그냥 그러니까 그분이 주식이 너무너무 재밌다는거에요 이제는 좋은 종목 사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세상에 떨어지든 말든 뭐 상황가 가거나 말거나 난 그런거 몰라 그냥 좋은 종목 사놓고 가만히 있는거에요 그냥 떨어지든 말든 그게 뭐야 동업이잖아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갑니다 저 잘하고 있는건가요 와 너무 잘하고 있죠 앞으로 부자 되겠네요 그랬더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편지까지 장구하게 쭉 썼어요 편지는 공개 안했어요 편지도 그냥 편지도 그냥 자기가 처음 써본대요 왜요 주식 배우는지도 처음이고요 제가 처음이래요 저는 행운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거에요 단타방에 안갔기는 많이 정말 장기는 단타방에 안가고 제대로 배우고 나갈 수 있어서 행운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신 분이에요 4개월 동안 공부하고 다시 또 여유가 되면 오겠습니다 편지를 장구하게 쭉 썼어요 내 생에 태어나서 처음 편지를 써봅니다 다 이게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죠 벌써 벌써 10시가 다 됐네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기업에서 동업하는 걸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당연히 안 팔아야지 뭘 그거 얼마나 할지 모르는데 왜 팔아 시장이 폭락해도 또 떨어졌다 또 가는 거고 왜요 기업이 돈을 벌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장기 투자에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주가는 언제나 괴리를 나타내잖아요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싸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고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커지면 팔아야 되는 거고 유료방송에서 다 배우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료 무료 회원도 어쨌든 공부를 해서 돈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어떤 걸 찾아가야 되죠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해야 됩니다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 안 하면 있는 돈도 다 뺏기잖아요 욕심내서 안 하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빨리 벌기라고만 애쓰다가 돈을 까먹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되냐 글씨가 이걸 어디로 더 크게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이고 안되네 그러면 더 와야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공간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즐겁게 살려니 감사합니다 축하해서 성공투자의 척경은 지름길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짜릿한 상한가를 갖는지도 몰라요 왜요? 그게 바로 지름길을 찾는 거잖아요 빨리 돈 벌려고 지름길을 찾으려고 가다가 결국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있는 돈도 다 까먹어요 좋은 기업에서 좋은 기업에서 동업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름길을 찾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6개월 동안 가만히 어떤 거는 9개월을 참았어요 9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주가도 안 가는데도 우리 유료원 참은 거예요 제가 1년 템플턴 전문가하고 1년 가입을 했으니까 한 번 그게 6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직장 다니라 잘 나오시지도 못해요 그냥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녹화방송은 보십니까? 녹화방송은 보시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떨어지든 말든 팔라는 소리도 안 하니까 진짜 팔라는 소리 문자가 나가죠 그건 팔라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동업자 정신이니까 뭐 팔아요? 팔기는 뭘 팔아요? 30%가 떨어져도 그냥 들고 있는데 부실한 기업을 안 잡잖아요 거의 꼭 잡아야 될 때는 펀더멘털이 좋아질 걸 대비해서 사는 거 외에는 안 사요 그냥 좋은 기업을 담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시든 말든 세상 편합니다 거기 유리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 그전에는 우리 유리원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현재가를 쳐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현재가를 안 친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종목 사놨으니까 이게 무진장 올라갔던데 어제는 어떻게 됐나 몰라요 오늘 어떻게 됐나 몰라요 오늘 조정했네요 와 싱겁가네 지난번에 봤잖아요 150 몇 % 수익 났는데 더 올라갔어요 여기서 보여줬으니까 더 올라갔어요 안 팔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포수처럼 썰어지는데도요 이걸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폭포수처럼 개팔하고 나간데도 이 사람이 안 팔았단 말이에요 왜요?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템플턴 전문가가 그냥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맞짱 뜰까요? 맞짱 뜨세요 괜찮으니까 아니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순식간에 수익이 얼마를 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올라가서 이걸 안 잘라먹고 개팔하게 났는데도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참 잘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인내 못해서 그냥 제가 많이 놓쳤습니다 잘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니깐요 네 그거 다 들고 있어요 유진테크도 그냥 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유진테크도 보여줬죠 수익이 얼마요? 32%인데 지금 뭐요?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냥 신고가로 날아가면서 가는데 아이고 나는 뭡니까 지가를 아이고 자 그래서 투자라는 그런 돈을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라 투자는 오늘 내일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돈 벌어서 내일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에 끝나버렸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죠 시간이 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해라 왜요? 평생 가야되니까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누구죠? 에릭지님 보고 30년은 70년은 더 해야되는데 공부 안하실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사실은요 이 종목은 제가 2014년에 2014년에 제가 62,000원대 준 종목입니다 이게 그때는 SK머티리얼즈가 아니라 OCI머티리얼즈의 서류입니다 62,000원 여기서 제가 사봐라 좋은 일 벌어진다 62,000원 여기서 주면서 사봐라 2014년에 제가 뭐를 했냐면 방송만 틀어놓고 스승님 방송 틀어주고 무료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맞아요? 매일 여기서 채팅창에서 공짜 종목도 주고요 이것도 공짜 종목으로 준 종목이에요 동부화제도 그때 준 종목이에요 아직 무료 방송할 때도 또 줬지만 그 전에 이미 얘도 그렇고요 14만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떨어지다가 또 갔어요 신고가 냈어요 이제 이걸 추천하는 걸 보고 우리 아까 뭐죠? 황금 소나무님은 그냥 100만원 담았대요 그 수익이 잘 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신고가 냈네 또 아 이거 왜 신고가 내고 가는 거예요 대장이 간다 대장이 아이고 얘하고 그냥 같이 쌍벽을 가면서 원이가 IPS도 가고 그죠? 또 뭐예요? 얘도 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다음에 얘도 가고 신고가로 도대체 유료 온도는 이거 다 뭐예요? 그냥 작년 12월 달에 제가 그냥 악을 쓰면서 제발 반도체 기업에 쌀을 사라 그랬더니 제 말은 안 믿고 안 산 사람들은 나중에 산 사람이 30% 났더라고요 나중에 참다 참다 못해죠 우리 호두마을님처럼 참다 참 아 그랬어요? 다리 차고 오는 애들도 그거 야 완전히 우와 이거 봐 이거 아니 그냥 템플턴이 그냥 쓸쓸쓸쓸 준 것도 다 뭐 뭘 검증을 더 해 그죠? 참 저렇게 주워 담은 사람도 다 수익이 났다고 좋아하는데 참 그리고 유료방송 오라고 하면 안 오죠 그죠? 뭘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이게야 아 그러니까 투자 습관 잘못된 하하하 봄비님 주워 먹은 것도 그죠? 아인 주워서도 돈을 벌어 템플턴 방에 오면 주워서도 돈을 버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서 단타방에 갔다가 돈 깨지고 오는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그죠? 단타방에 다른 사이트 이상한 단타방 가지 마세요 네 그런거 가는거 아니에요 주입투자는 그래서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네 꾸준한 수익을 낼 투자 습관을 기르고 원칙에 있간 정석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배우고 나서 동업하면 되잖아요 자아 동업하니까 돈이 그냥 들어오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보이잖아요 그냥 다리차고 원익은 안사셨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거는 유진테크도 그냥 주솟대잖아요 아 있어요? 이야 난리났네 그죠? 무료방송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샀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거죠 그죠? 예 신나게 가니까 자 그래서 투자해서 지름길이 있다면 수많은 전문가들은 왜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강의할 필요가 없죠 그죠? 맞아요? 다 돈 벌고 떠나야 돼요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유료방송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개인투자가 아무것도 안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시뮬레이션으로 유료원은 머무르고 제 방에 들어왔다가 딱 보고나는 순간요 기절초품합니다 아니 뭐 저런 일이 다 있어요 우리 유료원 들어오신 분이 깜짝 놀래요 자료 보고나면 와... 그럼 나는 여태까지 뭐 한거요? 쫓아다니기만 했지 돈도 못 벌고 여기 전문가 저... 아유 우리... 우리 방에는요 전문가만 35명을 고친 사람이 있어요 왜요? 10년동안 기절초품 할 일이죠 전문가만 35명을 고쳤어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런 분 또 있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나도 전문가는 최소한 10명이상 고쳤다 그러는 분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숫자로 써봐도 좋고요 오맨 이치님도 와... 그럼 돈 많이 까먹겠네 한번 눌러보시죠 35명을 고쳤어요 심한 경우는요 5천만원도 맡겨보고요 어떤 분한테는 3천만원도 맡겨서 1인 내매도 해보신 분이에요 제 방에 지금 계십니다 4개월 공부 끝내고 연장했었어요 단타방서 저거 봐요 단타방서 돈 다 깨먹었대잖아요 이분도요 돈 많이 깨먹었어요 그래갖고요 한 종목에다 몰빵하는 것만 배우신 거예요 저는 10종목을 넘으면 주식 투자를 못하겠습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꼭 저도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 방에 와서 시뮬레이션을 딱 보더니 자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고 지금은 잘 담아놓고 가만히 계십니다 떨어지건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뭐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전문가를 또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2만원 간다고 몰빵했다가 얼른 팔고 나온 종목이 그게 뭐더라 그 반도체 종목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1억을 몰빵했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바로 잘랐어요 다행히 지금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그거 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전문가는 100%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100%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사이트가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입니다 100%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전문가도 틀립니다 저도 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가야지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리차고는 제 무료방송에 꼭꼭 들어왔죠 제가 봤어도 자그마치 8월 17일이면 딱 1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정석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지 말고 기업을 분석해서 철저히 돈 버는 기업만 들고 가라 무슨 일 안 생긴다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그냥 들고 가라 1년 회원만 6분이 계십니다 어리석은 투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증시 예측이나 종목 추천을 받더라도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을 연구하고 검증해서 그리고 매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공 투자로 가는 길 아니에요 성공 투자는 좋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좋은 종목을 담고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 편할 수밖에 없죠 그걸 진짜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니까 더 놀래버리죠 그럼 내 종목으로 템플턴이 추천하는 종목으로 시뮬레이션이니까 3년 했더니 8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하는 종목이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본인도 놀라는 겁니다 우리 엑셀을 잘 다루시는 분이 세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워낙 잘해서 제가 아이디어만 내면 그냥 만들어 주신 분은 한 분이 있고 한 분은 바쁘시니까 잘 못 들어오십니다 그분도 1년 회원이신데 자기 스스로 해보고도 자기가 돌을 닦은 느낌이 들고 천기뉴소를 배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가치투자자님 어서오세요 가치투자자님 못 봤죠 시뮬레이션 수익이 더 났으니 어떻게 가치투자자님 유진테크 신고가로 날아가는데 꼭 들고 있죠 그래서 투자는 인간의 인간의 오류에 투자하는 것이다 잘 들으시죠 이번에 이게 아마 어쩌면 조지스로서의 원칙하고도 똑같겠죠 시장의 효율적 가설은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인간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경제학의 기본도 그렇습니다 고전경제학의 기초가 뭐예요?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비합리적이잖아요 비이성적인 감정이 좌우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인간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뭐죠? 이성적인 전제로다가 이론을 만들어 놓고 다 이것이 오르니까 시장의 효율적 가설 때문에 너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없어 그리고 이걸 대학에서 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 주로 나오는 게 뭐죠? 심리학에서 행동경제학에서 나오는 게 뭐죠? 인간은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서 올라가는 정도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갈 정도는 더 떨어질 거라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더라 사실상 세상에서 주식시장에서 내가 배운 지식과 실제 행동은 다르더라 그게 조지소로서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이 차이면 우리는 돈이 보이더라 그거를 잘 찾아가는 사람은 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기회를 보고 돈 벌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이론 갖다 들이대고 그 이론 다 쓰레기 이론이에요 주식을 골라서 매수할 때는 기업이 끊임없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건 뭐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보다 싸다 그러면 반드시 기업의 가치보다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미리 투자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뭐요? 버블이 날 때까지 가만히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투자님 사놓고 지금 뭐 건드렸어요? 유진테크 사놓고 뻥뻥 날아가니까 지금 이제 벌써 70%가 넘었습니다 배당까지 받았습니다 뭔 일이에요? 80%도 넘었습니다 그게 뭐요? 투자하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원익이 또 갑니다 아유 이제 150, 200 뭐예요? 더 커졌습니다 수익이 봐요 그대로 들고 있대잖아요 어디까지 가는지 가보겠다 왜요? 기업의 가치가 계속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점점 크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죠 왜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섭게 기업이 폭발력을 일으키면 기업의 가치를 넘어서 주가가 몇 배를 가요? 10배도 가고 20배도 가잖아요 한생 같은 게 20배 같잖아요 16배 같잖아요 한미약품 한미사에서 20배가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안 가더라도 저평가 종목을 매수했다면 5배만 가면 안 되냐? 그런 자신감을 갖고 매수하면 돈이 보이더라 주식을 매수할 때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투자가 유리한 곳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가치가 저평가되면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되더라 아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못 기다려요 전문가님 우리 유리원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못 기다려요 저도 못 기다립니다 아 그래요 아니 좋은 가치가 싼 종목을 매수했는데 뭘 못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면 되지 돈 벌어주고 나를 부자로 보내주는데도 그냥 악착같이 이걸 팔고 있어 그래서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나 생각대로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님 나 사야 되는데 저거 나 안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안 깎아준 게 어딨어? 지난번에 무료방송에서 우리 유리웅 회원이 무료회원이 뭐라고 하냐 아유 전문가님 미쳤구만 그죠? 미쳤어요 같이 투자자님 이거 어떻게 된거니 미쳤네 자 그러면서 제가 만도를 얘기해 줬더니 기다리세요 깎아줍니다 기다리세요 뭘 못 깎아 아유 전문가님 여기 계속 갑니다 아유 언제 깎아줄까요 언제 아유 깎아주질 않아요 계속 갑니다 나 살 기회를 줄까요? 그럼 주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붙들고 기다리세요 악착같이 참아요 참아요 저 깎아줍니다 어디까지 깎아줬어요 아유 저 깎아줘서 샀습니다 아유 쭉 올라 아유 이게 뭐예요 이거 아유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샀더니 여기 양이 들어 올라가는데 아 제가 20% 수익 났습니다 또 조종 받았네 신고가 했으니까 또 조종 받아야죠 아 신고가는데 왜 따라가요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건 쫓아와서 그냥 사가지고 그냥 쌍꺼피놔가지고 그냥 쌍꺼피놔가지고 전문가님 어떡해요 내가 사면 팔 내가 사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팔고 나면 올라가고 그게 뭐예요 깎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 유령들한테는 사는 때도 인내 팔 때도 인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뭐다? 인내한 것만큼 뭘 준다? 황금을 나눠주더라 그래서 인내는 황금이요 영원한 성공의 동반자더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돈과 직결되는 주식 투자는 어디가나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기사님이 미왕님이 사신 거야? 투자는 돈과 직결되면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쫓아가서 사게 되는 겁니다 왜? 돈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자제하고 깎아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 역시 소수잖아요 감정적으로 어디로 내모는 거예요 아이고 야 욕망이 보여 돈이 돈이 칼로 빨리 가서 사야지 나만 빼놓고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사면 돈 될 것 같아 그래서 쫓아가서 샀더니 아이고 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감정 돈에 대한 감정 때문에 가치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가치에 대한 오류를 범하니까 고속에서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행동경제학에서도 보면 그렇잖아 개인들은 자기가 보는 것만 보죠 안 보이는 건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저 건너에 있는 가치투자님 저기 저기 저기서 샀는지 안 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상대방이 나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역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주식을 공매도 쳐서 아주 박살 내버리고요 그죠? 투자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타인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행동경제학 책은 꼭 읽어두는 것이 좋죠 왜요? 이게 바로 심리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려원 봄비님한테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봄비님이 가장 왕초보니까 완전히 주식의 왕초보 처음 들어오신 분입니다 요즘에 재미가 책을 읽으면서 강의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주식시장에 적용해봐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행동할 거다 그걸 역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아 그걸 몰랐어요 내 마음이 상대방 마음일 테니까 왕초보들 마음하고 내 마음은 똑같을 테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뒤집어서 행동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맞아요? 너무 쉽죠? 네 똑같습니다 온갖 투자에 다 끼지 말라 아휴 나는 잘 아는 분야야 그래요? 자 오늘부터 슈퍼마켓에 달려가겠습니다 어떻게죠? 아 슈퍼마켓에 달려가서 좋은 정보가 사는거죠 뭐 가만히 있어봐 아 저만한테 이거 잘 팔립니까 얼마나 팔려요? 아 요즘 없어서 못 팝니다 날개도 찐 팔려요 아 그래요? 그럼 나도 하나 사볼까? 그런거 사지 마세요 하하하하 왜요? 정보를 받았잖아요 그럼 가서 기업을 분석해 봐야지 좋은 기업인가? 돈을 잘 벌게 저게 얼마 팔렸지 아 내가 안 사도 되는건 뭐죠?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필요한거는 사고 좋아하는거는 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님 좋아하는거를 안 사는 것만큼 나는 절약된다 아 내가 카드가 지금 넉장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오늘 가다보니까 저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으면 사지 마세요 아 무슨 말입니까 아 전문가님 저거는 내가 집에 꼭 갖고 가야되거든요 저거 없으면 우리는 안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사세요 그러면 절약이 카드 쓰는 사람은 한달에 백만원은 절약됩니다 그건 다 주식 사세요 은행 갖다 놓으면 꽝이구요 그럼 은행 갖다 놓고 싶으면 은행 주식을 사세요 부자되기 싫어요 아 부자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어 카드 잘라버리고 그걸 그냥 사고 싶을 때는 안 사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아이 저건 없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가족에 그러면 사요 그리고 주식을 어디다 사요 그 은행 갖다 사면 되잖아요 아이 그래서 우리가 산게 뭐에요 우리은행입니다 이거 막 보여줘도 되는건가 몰라 우리은행 아휴 우리은행 샀어요 아 여기서 사서 그냥 가만히 들고 가는거에요 아무 일 없죠 아 은행 갖다 놓으면 이게 이만큼 수익 주나요 이자 이만큼 줘요 백만원 담았다 그러면 이자 이만큼 주냐고 안 주잖아요 그럼 가만히 들고 가는게 낫죠 뭐 아 그렇네 진짜 은행 갔다 놓으면 백만원 넣어봤자 이자 얼마 줘요 십만원도 안 주잖아요 1년에 얘는 가만히 있으면 이거 십만원도 더 주는데 이자도 배당까지 주니까 뭐 이거 봉이잖아요 뭐 와 그런거 사지 뭐 그냥 뭐 왜 가서 그냥 돈 갖다 줘요 그래서 절약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필요하면 사고 좋아하면 사지 마라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동물이고 분해에서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이 자동적이고 직각적이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다가 어우 저거 맘에 들어 저거 진짜 내가 좋아해 저거 내가 사야지 사면 뭐요 집에 와서 아 그러니까 그냥 런닝머신 사다가 그냥 하겠다고 운동하겠다고 큰 욕심을 해서 욕심 많은 주고 할부로 샀더니 세상에 일주일동안 열심히 합니다 그 일주일 딱 지나면 슬슬 깨가 납니다 안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아이고 빨래는 빨래거리로 담았는데 아이고 진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도 맨날 거실에 있잖아요 펑 잡고 있습니다 그게가 그리고 뭐예요 거다가 빨래 널어요 빨래 옷걸이 거다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꼭 필요했냐 필요한 애쓰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에다 동업해 놓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가잖아요 부자가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맞아요? 부자가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불쌍한 사람도 막 도와줄 수도 있고 그죠?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꼭 우리 회원님들은 전부 부자되어야 됩니다 부자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 있으면 그냥 쫓아가서 그냥 궁금한 듯이 주세요 담배가 해로운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만이 금연에 성공하는 이유가 뭐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냈던 사람 작가가 옆에서 글을 드리잖아요 담배가 담배가 인간에게 해로운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참 행동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솔직한 얘기로 담배를 하루에 두 값이 피셨습니다 결국 후두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76세입니다 담배 좀 끊으시죠 담배 핀다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던 사람도 말이야 90세를 살았어 담배 핀다고 죽냐 아휴 그러니까 난 담배 안 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담배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담배 피우면 90세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 그런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담배 피면 빨리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좋으면 안 피워야 되는데 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을 핑계됩니다 우리 시골에 어떤 할머니는 지금 92세인데도 담배 피우면 지금까지도 끄떡없이 살아 그러니까 나한테 담배 끊으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핑계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죠?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B사람은 같나요? 사람은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적게 알고 있다 이야기는 버리고 사실만 건조라 스토리 날리면요 우리 유려원도 스토리 날리니까 2만원 간대는 세례에 몰빵을 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냥 1억을 몰빵했대요 아이구야 그냥 갑자기 장대음봉으로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그냥 댕강 손절했어요 그리고 제 방을 왔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거 실제로 근데 어떤 종목에서 대박을 내줬대요 그럼 다른 종목도 대박을 내준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올라오고 떨어지는 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믿고 그 종목을 보여주고 300% 낳느니 그걸 보고서 야! 그럼 내가 1억을 못 받아서 300%는 뭐해 3억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몰빵한 겁니다 갔나요? 안 갔죠 당연히 당분간 가기 힘들 겁니다 그랬습니다 신용이 너무 많아서 금방은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산투자를 골고루 해놓고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두 가지가 됐을까요? 사람은 스토리에 홀락 넘어갑니다 몰빵을 하면 진짜 몰빵합니다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느 유료 무료방송에서 오셨던 요즘에 안 나타나시는데 깡통났다고 그러잖아요 현대상선에서 몰빵했다가 30명이 깡통났대요 또 아직 건지하게 TV도 나오고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개인투자들은 다 죽었죠 7대1 감자에다가 그동안 손실에다가 감자까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빨리 빠져나오시죠 자기는 그나마 5천만원인가 투자했다가 4천만원인가 5천만원 투자했다가 빠져나왔다고 그냥 손절해버렸습니다 손실 너무 많이 났습니다 1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10년을 따라다녔는데 돈 본 게 없습니다 참 잘못된 방식을 배운 거잖아요 주식 투자 주식 투자 30년을 했다는 사람이 스토리를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깡통을 내놨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전문가를 잘못 선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0년을 따라다녔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무료방송에서 검증만 해도 되잖아요 무료방송에 추천하는 종목이 부실종목을 추천하는지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지금 무료방송에서 종목들을 공짜로 주신 사람들이 전부 수익이 났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상한 데 가서 깡통 깨지고 앉아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보여주죠 우리 여기 다리차원에도 SK머틸을 그냥 주워서 수익나고 있고 그죠? 어떤 분은 동국제약 주워서 수익나서 40% 났다고 자랑하고 어떤 분은 원익IPS 사가지고 128% 무료방송에서 주워가지고 128% 났다고 자랑하고 제 종목은 그럼 다 갔나요? 아니에요 두 종목은 못 갔어요 지금 SM하고 뭐하고 못 갔어요? 가다가 잘 가다가 뒤로 갔어요 하이트진로 하고 그거 부실기업인가요?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만 검증해도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한 검증 검증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잘못 들어가가지고 깡통나고 나와요 그게 말이 돼요 이거? 그럼 골고루 담았으면 무료방송종목에 우리 무료회원이 골고루 쭉 담았으면 한 종목 뒤종목 뒤로 갔어도요 수익 깔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편안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유 이게 주식투자가 이런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것이 진정한 엠베리님 저한테 6개월 경험해봤어요? 오메 오래됐네 정보의 비중과 강도를 가늠해보고 내 견해가 반대되는 정보를 보고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 저 전문가가 제대로 된 종목을 추천하는지 템플턴이 제대로 된 종목을 추천하는지 이상한 종목을 추천해서 나를 깡통으로 만드는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죠 내가 같은 성공의 동반자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좋은 종목을 주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실패를 불운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 돌려야 됩니다 템플턴이 종목을 추천해서 제대로 가는 종목을 주는지 부실 종목을 줘가지고 나를 깡통으로 보내는지 좋은 종목을 매우서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바닥에서도 주고 은에서도 주고 원인 가입해서는 바닥에서 준 거예요 세운 애들 깔기도 바닥에서 준 거예요 수익 깔고 가만히 있죠 아무 일 없잖아요 또 줘요 그죠? 한양계인들도 바닥에서 준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뒤 종목 두 종목이 뒤로 갔어요 그러던데 또 팔라고 안 하죠 반침 잘랐다 다시 돌아오면 또 살아 기관이 무진장 쏟아 붓는다 공매도로다가 아주 반 죽여라 개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건데 죽나요? 비중 지켰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갔다 트세요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제 무방만 잘 들어도 종목만 주워 써도요 수익 많이 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단지 알았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게 다 뭐죠? 편견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포트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꾸준히 검증하면 됩니다 저는 상한가가 뻥뻥 날아가도 저는 부실 종목은 추천 안 합니다 제 원칙입니다 저도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요 뭐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대박을 낼 수 있지만 잘못 건드리면 그 때문에 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부실 종목 샀을 때 잘 나가면 괜찮지만 못 나갔을 때는 깡통나는 거거든요 습관을 잘못 들여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제거시키는 거예요 어제 무료방송에서 얘기했죠? 제거시킨다 좋은 기업을 분석해서 매수했다면 매일 포트를 보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 아 전문가님 제가요 백종목 담았는데요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가 안된다는 건 기업 분석을 모르니까 관리가 안되는 거죠 좋은 종목 담아서 백종목 담아 쓰면 어때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지가총액 1등부터 100등 종목을 그냥 100만원씩 다 담고 그냥 돌아버려라 원위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 안 잃어요 시뮬레이션 다 해본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최소한 돈은 안 까먹어 시장이 상승하면 돈 벌어 많이는 못 벌어도 아 그런 일이 있어요? 더 무서운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 보여줘도 되겠다 1등부터 100등까지 100만원씩 다 담아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1등부터 시가총액 1등부터 그럼 깡통 안 나오는 바 뭐 쉽네 은행이자보다 나오면 됐잖아요 백종 1등부터 시가총액 100위 시내물 이거 맞나? 벌레 안내 보여요? 자 1등부터 시가총액 삼성전자 1등부터요 멍창 다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1등부터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반 동안 6년까지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뭔 일? 똑같이 100만원씩 샀습니다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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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샀습니다 자 보시죠 2011년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9400 줄었습니다 1억 450입니다 1억 122만원입니다 9487 납니다 다시 1억 429만원입니다 이뤄야 안 이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우상주로 했더니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우상주, 무슨 말이에요? 상승하는 종목을 담았더니 무서운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전문가가 필요 없는 사람은 차라리 1등부터 100등까지 모두 다 100만원씩 담으면 나는 돈 잃을 가능성이 없다 시장이 상승하는 것만큼은 못 가더라도 돈을 안 까먹고 돈을 벌 수 있다 해봐라 그죠? 무섭죠? 100등까지만 해본 겁니다 2011년에 100등까지 종목을 한번 담아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주 현재가를 쳐보고 포트를 들여보다 보는 순간 좋은 기업은 보이지 않고 손신난 종목만 쳐다보이는 겁니다 그 종목은 만작거리죠 만작거리다 하면 뭐예요? 수익을 평준화 시키는 겁니다 수익난 종목은 조정들은 조정들은 잘라버리고 내려가는 종목은 물타기하고 그러니까 유료방송 듣고도 돈이 수익이 안나서 제가 돈 벌은 것도 없고 까먹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 60% 올라갔다가 30% 조정당으로 다 까먹을까봐 얼른 잘라버렸고요 내려가는 종목은 또 아까우니까 본전 찾으려고 얼른 물타기 했고요 돈 벌은 게 없습니다 제가 1억 3천 투자자거든요 어느 연세 드신 분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종목은 조정하면 반드시 업종 사이클이 변하면서 순환매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순환매가 돌아오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작년 12월에 제가 얘기한 것도 순환매가 돌아오는 걸 알고 이제 반도체를 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더더욱 기름에 불을 붙인 게 누구예요? 기름... 뭐죠? 불 붙는 데다 기름을 분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뉴스들 안 읽나요? 중국이잖아요 중국 중국 중국이죠 삼성도 있지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SK하이닉스에다 손님으로 썼잖아요 주식을 20%만 사줄 테니까 동업자 정신으로 같이 동업하자 동업하자 야 우리가 찰나하고 니네하고 동업할 이유가 뭐가 있냐 기술 빼가려고? 안 했잖아요 거부 그럼 자기네들이 얼마 투자해요? 40준가요? 기업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왕창 투자했다고? 중소기업들은 신난거죠 수출하는 기업들은 신난거예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매수하는 거잖아요 야 좋은일이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해 주진 않죠 유료방송이라 얘기하는 거지만 무료방송에선 그냥 추천 주니까 사봐라 좋은일이 벌어질 거다 자 그 다음에 벌써 10시 54분이 됐네 다 못하겠고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구요 자 그러면 오늘 오늘의 격언을 한번 얘기하면서 종목진단 가야 될 거 같네 그쵸? 버블기에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슨 종목 하나 중소기업 하나 인수해 있죠 피데릭스인가요? 이게 중국기업입니다 반도체 업종인데요 자 오늘의 기업은 수익을 올릴 확률이 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치타가 초월해서 사냥감을 잡을 때 뭐하죠? 풀숲에 숨어서 기회가 올 때까지 일주일이고 뭐고 넘게 기다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유료든 무료든 매수할때도 악착같이 기다려라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해요? 아 그냥 가잖아요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유료원이 그럽니다 가면 어떻게 해요?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버스 지나갔는데 손들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안녕해야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해요? 리무진이 올 걸 대비해서 리무진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버스가 지나갔다 리무진이 온다 아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 놈은 버스 쫓아가려고 그냥 가서 쫓아가서 사니까 쌍코피 사냥감을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주식투자도 이와 같이 매수할때도 기다려서 사고 매도할때도 기다리고 파는 방법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다림의 미학님 있잖아요 특히 돈을 잃은 뒤 이를 복수하려는 마음이 앞서면 매매는 반드시 실패한다 다 잊어버려라 제가 우리 유료원 때 그랬습니다 어느 분입니다 친구한테 5천만원 대신 투자해준다고 5천만원 가져갔대요 친구가 다 날리고 연락도 끊고 도망갔습니다 잊어버리시죠 어차피 날라간 건 날라간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자꾸만 불뚝불뚝 생각이 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야 투자가 좋아지는 길이 보입니다 맞아요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해야 잊어버리십니다 용서를 안 하면 잊어버리지 절대 안 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투자자가 해야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깜짝이야 잘 들어가요 세 분은 감사합니다.